안녕하세요. 미스트리스에서 장세연 역을 맡은 한가인입니다. 저는 일단 대본이 재미있었어요. 제가 아직 아기가 사실 어려서 지금 복귀하기에는 약간 이르다는 생각이 있긴 있었는데요. 아이를 재우고 대본을 주셔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어? 이거 재밌네? 이렇게 뒤에가 더 궁금해져서 뒤에 대본 더 나온 게 있나요? 라고 물어봤던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봤으면 아마 보시는 분들도 흥미진진하게 보시지 않을까 해서 복귀를 해보게 됐고요. 세연이는 좀 겉은 되게 약하게 보이지만 속이 좀 단단한 친구예요.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리고 크게 어려움 없이 살던 친구가 남편이 죽고 약간 미스터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한 여성으로서 사람으로서 좀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일대기가 보여져 보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실 아기를 낳고 난 후랑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생각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사실 좀 아내도 단단하고 밖에도 단단하고 해서 어떤 거에도 사실 좀 치우치지 않는 성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안에 너무 귀한 아이가 여기 약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얘가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게 막 곡선이 너무 많아져서요. 제가 좀 컨트롤이 안 될 때도 있다고 느껴지는 정도로 그래서 아기가 저랑 같이 한다는 게 어쩌면 다른 인생을 산다고 느껴질 만큼 달라서요. 연기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사실 저는 이게 아기 엄마라서 좋았었거든요. 아기 엄마라서 선택하게 됐고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기가 있는 이 상황이 저한테 너무 중요한 상황이라서 그걸 꼭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했고 그래서 아마 조금 다른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백이 있는 게 사실은 절대 좋은 일은 아니죠. 근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좀 공백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작품을 한다는 게 촬영장에 나설 때부터 사실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던 일이고 제가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라서 근데 어떻게 보면 연기라는 게 또 제가 살고 있는 삶이 좀 녹아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때보다 훨씬 더 나이도 들었고 너무 많은 경험도 더 쌓였고 해서 더 폭은 넓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저희 남편은 항상 응원해주는 편이라 지금도 열심히 얘기를 봐주고 있고 남편이 있어서 얘기를 또 봐주니까 제가 이렇게 나와서 안심하고 안심까지는 아니지만 편안하게 조금 불안하지만 일을 할 수 있어서 항상 응원해주는 편이라 잘할 수 있을 거야 저의 1번 팬이기도 해서 항상 힘이 돼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네 많이 부끄러워하시는데